던지기 야 멋있셔 멋있셔 담양동 일장님 별풍선 또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짱짱맨이었스 우와 근처에 이렇게 터지는구나 일자로 쭉 이야 멋있다 썼는데 또 쏘면 내가 찾을 수 있을까? 이야 이야 쩔어 아까 안써진거 뭐였지? 아까 안써진거 이러면 뭐였지 님들? 뭐지? 뭐였어요 빅뱅? 큰 동그라미 이거 여기다가 우와 헐 멋있어 이야 네 제가 지금부터 땅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벽을 없애드리죠 빅뱅을 여기다가 익스트림에다가 이거 별로 안쎄다 근데 소리가 좋다 이거는 음 이걸 여기 이건 뭐지? 레이더? 레이더는 뭐죠? 레이더는 뭐하는거지? 적을 찾는 긴가 누굴 찾는거지 아 몬스터 감지기 아 몬스터 감지기 또 뭐있지? 다 해본건가 얘네는 뭐야? 뭐지? 뭐지? 야 머리 희한한거 많다 뭐 어떻게 쓰는거지? 빨간거 큰거 했잖아요 이거? 이거? 빨간거 큰거 했잖아요 다 했는데? 빨간거 큰거 했잖아요 이거 아 뭐 맨날 이거 어쩌지? 가운데 하얀 큰거 이거? 다 했는데요 안 믿으시네 빨간테두리 했잖아 4번이나 쐈다 이 바보야 아비아비 아 이렇게 쐈잖아 우와 경험치 부자다 경험치 먹자 야 이거 한번 쏘고 이렇게 먹으러다니면 되는건가 이야 이거 말고도 있었나? 그렇군 위에꺼? 뭐 이거? 그렇군 이야 다메다메 다메다메 다메하메 다메하메 아 내가 지형을 완전 거짓같이 만들어놨 여러분들 제가 내 여기를 완전 미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가메하메 가메하메 다메다메 다메다메 어 뭐라 그래야겠지 뭔가 이런 모드를 주면 자꾸 다 폭파시키려고 그래서 안되는거 같아 야 이거 사과같이 안생겼나 손에 뜨는거 가메하메 가메하메 밑으로 쏠 수있나 가메하메